한국을 돌아가자마자 양궁 연습하러 간다 언니 한국 돌아가자마자 양궁 연습하러 간다 난 한국 내려가자마자 시집가 너무 이해가 안가 언니 만약 양궁 쏘다 누구 쏴버렸어 어떻게 해봐 뭘 더 하고 있어 지나가면 고양이를 쐈어 고양이를 쐈어 누구를 쐈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누가 책임질까 고양이 인생은 진짜 생각만 해도 끔찍해 언니가 더 끔찍해 맞아 니가 세상에 생각해 외국에서 양궁 연습 한 소년이 양궁 연습을 했나봐 자기를 쐈어? 자기를 쐈어? 고양이를 쐈어 고양이를 쐈어 살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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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양이가 살았으니 사랑이네 우리한테 말을 해줘야지 우리가 게이트로 가지 일단 핀키팅을 먼저 하고 난 다음 핀키팅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각자 트레이싱 혼자를 하고 롱이 하고 롱이 하고 어디 있어? 코드 옷 밀크 플러스 아.. 인정합니다 저거처럼 걱정을 할 만한 사람이 한 명 가야 돼 재밌어요 너무도 수월하면 안 돼 갱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냐고? 한 번 먹어봐요. 한 번 먹어봐요. 찌릿은 없어. 그냥 내 입으로 다가오는 순간 찌릿이야. 입에 들어가는 순간 찌로 시작해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날 때까지 닛이야. 나 지금 말도 못해. 내 주변 사람들 다 쓰러질 것 같은데 입냄새 때문에. 너무 웃긴 거는 엠피스를 가져왔는데 이어포를 안 가져왔어. 영화 보려고 영화도 담아놨는데 안 가져왔어. 영화 보려고 영화도 담아놨는데 안 가져왔어. 나 항상 이런 식이야. 여러분들은 내가 미션을 하러 왔다고 생각하겠지만 난 쉬러 왔어. 돌이라는 아라비아어에서 아줄레주. 작고 아름다운 돌이라는 뜻이 아줄레주. 아줄레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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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줄레주를 뒤에 두고 아줄레주를 계속 외치고 있었어. 스퀘스 미. 스퀘우스 미. 스퀘스 미. 아직 한 발 남았다. 웅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 너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. ㅈ마랑하고. 뭐하 неё 또 한 번씩 아니에요. 야 완전 크게 하다고요? 진짜 가고 싶다 말해네. 이게 아니야. 으음. 감사합니다.